보통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 3분의 1은 인동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? 지금 있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자손들이 그 업을 받아서 그러니까 풍파가 일어난거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인동살 인동살은 어떻게 보면 조상의 업장 업복 고난과 풍파를 겪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살다 보면 풍파도 겪고 고난도 겪잖아 근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조상에서 내려온 업장이 더 크다 보시면 돼요 내가 살면서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? 이게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까? 이런 게 보통 조상의 내려온 업복으로 많이 보는데 그것도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조상에서 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조상에서 막아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생일 날짜로 봤을 때는 1, 3, 8 예를 들어서 11일 어? 네 13일 11일 저, 18일 보통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 3분의 1은 인동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?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? 이게 왜 이렇게 타고 내려갈까?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인동살이 뭐지? 왜 조상의 업장이 내가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? 라는 질문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잘 풀고 잘 성기고 가는 게 답이라고 예전부터 제가 앞에 채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풀고 가면 되는 부분인 거고 인동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고의 식물 같다 모진 겨울을 견뎌내는 식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슬프죠? 우리는 묵묵히 잘하면 되는 거고 또 고진감래라는 말 있잖아요 잘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노력 끝에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인동살의 부분에서 저희 신도 부분에서 저희도 이렇게 잘은 정확하게 왜 이게 내려왔냐 인동살이라는 거 내려와는 건 잘 모르지만은 저희 이제 신도분 중에 그 조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양자로 간 거지 옛날로 따지자면은 양자로 갔는데 멍성마리를 해서 거기서 메타작을 맞고 이렇게 돌아가신 영가가 보인 거예요 제 눈에 근데 그게 인동살인 거 같아요 그 업장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고 매를 쳤던 사람이 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맞은 사람이 아니라 때린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자손들이 그 업을 받아서 그러니까 풍파가 일어난 거지 나는 모르는데 나는 선대를 모르는데 이런 걸 내가 당해야 되나 라는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에요 죽은 자가 돈을 빌려줬으면은 돈을 갚아라고 또 꿈으로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게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살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인동살이든 홍염살이든 도화살이든 살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많이 빌고 또 이해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또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인동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천명단 선생님께 혹시라도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들 문제들 여기 천명단 선생님께 한번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동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시간으로 천명단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